그거를 이제 게임을 하다가 어떤 분이 게임에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저요 저요 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그게 민슈가 짱짱매 뿡뿡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슈가 좋아하시나봐요. 네 너무 좋아요. 저는 비를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너무 다 아끼고 너무 소중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.